한국의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서부에 위치한 롱비치 양만의 실제 현장 모습입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거의 15시간 정도를 날아와서 지금 이곳의 현장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둘러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살아있는 해운물류의 현장 롱비치 양의 전경을 보시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곳에 와서 실제로 보니까 정말 너무나 광활하고 미국 물류가 어떤 것인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